안녕하세요. 여러분 언더더건에서 곡원 역할을 맡은 주호입니다. 자, 곡원의 다섯자 토크 시작합니다. 저 볶음밥 진짜 잘 만들어요. 이것도 다섯자 토크로 가볼까요? 김치볶음밥. 제가 육안에 볶음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거기에서 볶음밥을 볶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한 번만 제가 볶아 봐도 되냐. 그래서 배워서 그걸 볶아본 게 저의 최고의 일탈이 아닐까요? 연습만 했습니다. 제가 처음에 홀덤을 배울 때 들은 얘기인데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된다고. 무생각 인생. 셀 수가 없음. 웃기고 인내. 태아렛이라는 거지 지원이 형을 좋아합니다. 정말 착한 형이에요. 보시는 대로. 이랬는데 없다고 하면 웃기겠다. 곡원의 다섯자 토크였고요. 저희 언더더건은 계속 됩니다. 컴퓨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